안녕하세요. 오늘은 Dollywood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쉽고 재미있는 작품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아웃 클랩 왼발 아웃 클랩 백 셔플 together back 왼발 아웃 클랩 오른발 아웃 클랩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&2&3&4&5&6&7&8 섹션 2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1분의 1 셔플턴 4분의 1턴식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& 4 5 6 7 & 8 섹션 3 오른쪽 4선 앞으로 디그 힐 트와이스 디그 힐 2번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 4선 앞으로 디그 힐 트와이스 1번 2번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& 4 5 6 7 & 8 섹션 4 찰스턴 스텝 오른발 포드 토터치 백 왼발 백 토터치 포드 스텝 오른발 4선 앞으로 킥 아웃 아웃 인 인 홀드 카운트 1 2 3 4 5 & 6 & 7 홀드 8 2 카운트 1 2 3 & 4 5 & 6 & 7 & 8 1 2 3 & 4 5 6 7 & 8 1 2 3 & 4 5 & 2 3 & 4 5 & 6 & 7 & 8 1 2 3 & 4 5 & 6 & 7 & 8 1 2 3 & 4 5 6 7 & 8 1, 2, 3, and 4, 5, 6, 7, and 8 1, 2, 3, 4, 5, and 6, and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